우리는 실험을 하러 나가야 될 텐데요 절대 절대 따라 하시면 안되세요 특히 어린이분들은 제가 하는 실험을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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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하시면 안되세요 자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로켓트는 여기 방수 가방에 넣었구요 한강까지 자전거로 이동한 다음에 자 저는 한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굉장히 넓은 운동장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서 한번 날려 볼까 생각을 했는데 옆으로는 찻길도 있고 또 옆으로 저기 주민들 산책로도 있고 그래서 더 외곽 쪽으로 구리 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구리시까지 왔는데 아직도 마땅히 로켓을 발사할 만한 장소가 보이질 않는군요 여기는 한강 근처에 공원인데요 운동장이 굉장히 넓어서 이쪽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점화를 해보도록 하죠 이런씨 그냥 붙여야겠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고민인게 그럼 이 안에서 연소가 될까가 문제야 뭐은 우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실험을 했던 장소인데요. 지금 깨끗하게 다 치웠어요. 여기 재 같은 게 조금 남아있는데 실험이 이렇게 좀 허무하게 끝나서 아쉽긴 한데요. 다음에 좀 더 멋진 우주선으로 찾아뵐게요. 유튜브 검색창에 별위입력 W E 별 클릭 구독 버튼 클릭 맘에 드는 영상을 마음껏 즐겨주세요. 좋아요는 우리 이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